할렐루야, 새롭게 열린 성교 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보엘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 새롭게 열린 성교 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보엘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보엘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사람은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 파케오는 권투를 잘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챔피언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다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여러 사람과도 모든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부 출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학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택과는 과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못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봅시다. 우리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우리들이 미인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유명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에서 채용을 합니다. 코리아도,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코리아와 필리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들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아들 수 있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범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원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꾸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야구부와 요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사업계획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따랐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예수님 월급은 얼마나 줄 것인가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상심리가 있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앞날의 보상이 따릅니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바가복음 19장의 1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제자의 주권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우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루프 14장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아도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빚박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에 대한 포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유리한 이유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조건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자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 중 하나는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 하나는 이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십자가 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받는 벌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외에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즘 아프리카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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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아프리카니스탄의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이번에는 탈레반이 다시 그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조건을 보고 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 하나는 우리들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노력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의 제자들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마가범 1장 20절에 야구부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구부와 요한은 그들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노고범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려면 능이 내 자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구부와 요한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야구부와 요한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직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부와 요한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야구부와 요한의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